우리가 종교 초월에서 우리 안에 있는 신성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에 접속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이제 이 신성이 있죠. 이 신성에 지시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신성이 지금 지시하십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잘 모르죠. 처음에. 그게 이제 양심으로 지시합니다. 양심. 그래서 자명 찜찜의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이미 엄청나게 우리 인생을요. 자명 찜찜의 신호를 통해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계세요. 우리가 제대로 된 경영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안 맡기고 있는 거죠. 내 뜻대로. 에고의 뜻대로 경영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누가 51%냐 이것만 정하면 돼요. 그런데 51%를 참나의 뜻대로 신성의 뜻대로 51% 그런 지시를 받으려면요. 이것도 그럼 내가 남한테 지시를 받느냐 아니에요. 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에요. 나의 본질. 나의 본질이 사실은 신이에요. 여러분이 하느님이다 해도 아무도 안 믿잖아요. 내가 하느님이다. 사실 내 영혼의 뿌리는 하느님이에요. 그 한 점 하느님이 내 안에서 생각감정 오감으로 부풀어져서 작동하는 게 우리 혼이에요. 그 한 점을 알면 내가 하느님이 이제 알아요. 바로 직통이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신하고 만날 일이 없어요. 내 안에 신성이 이미 깔려 있지 않다면 신을 열어보면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뭔 지랄을 해도 그건 못 만나는 거예요. 다른 거니까 차원이. 우리가 왜 인간은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본질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에고의 세계에서는 신을 모르죠. 하지만 에고의 뿌리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철학에서. 동질의 것만 동질의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절대 다른 걸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다 하는 것만 강조하신다면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그런 철학적 지식 어떤 정교의 교리를 가지고 상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느님하고 24시간 지내보신 분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환상에 빠져 계시거나 진짜 신성과 한 시간만 같이 있어도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진짜 신성과 하나 돼서 공명해 가지고 살아가시는 체험이 사실은요. 몇 초만 해봐도 알아요. 웬만큼. 몇 초만 만나도 우리는 알아요. 뭔가 이게 내가 알던 거랑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또 지내보고 하다 보면 점점 더 신성의 경영, 잠영짐짐의 경영에 나를 조금씩 맡기는 게 점점 커져요. 이해도 되고요. 왜 그러는지 조금씩. 그 이해하다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서 잣짐의 신호를 느끼면서 신성과 더 만나려고 노력하면서 이게 지금 선정이죠. 그리고 신성의 잣짐의 신호를 이해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일단은 아니고 영성의 1급의 경지까지 가면 신성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아요. 그리고 신성에서 오는 신호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1급의 삶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면 신성이 나한테 보내는 잠영짐짐의 신호에 공식을 알게 돼요. 그게 육바람일 공식입니다. 공식까지 알게 되면 일단이 되고요. 공식은 아직 모르고 선정과 지혜 속에서 신성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데 달인이 되면 1급 정도가 돼요. 세계 모든 종교 철학의 기준이 1급 이상이냐 이하냐 가지고 얘기합니다. 1급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신성이 내 안에 늘 머무는가. 사도바울 같으면 성령을 절대로 섬멸시키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늘 선을 하고 악을 하지 마라. 즉 자명한 건 하고 찜찜한 건 하지 마라.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기독교적으로 해도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겁니다. 불교로 선정과 지혜가 원만해져야 일주 보살이다. 다 같은 경지예요. 화두를 깨치면 이 경지입니다. 화두를 깨치면 내 안에 있는 참나에 들어앉고 참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법공 마음법이 공하구나 마음법이 지금 애고의 세계죠. 신성의 입장에서 애고를 보면 자명찜찜을 논하기 전에 일체가 생각 감정 오감이 신성의 작용이구나 이걸 알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그럼 이게 법공 아공은요. 애고가 내 애고가 주체가 아니구나 인생에 신성이 내 안에 주체구나 그게 아공입니다. 내 애고가 실체가 아니었구나 신성을 찾고 나면 신성의 관점에서 애고를 포함한 세계 전부를 생각감정 오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존재들이 애고와 세계 전부를 참나의 작용으로 볼 수 있으면 법공 마음법이 사실은 참나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애고가 주체가 아니었구나 아공 마음법이 사실은 참나였구나 법공 기독교식으로는요 일체 마뉴가 다 하나님의 신비였구나 작용이었구나 마녀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거 성경에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은 마녀 안에 계시면 마녀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영혼에서 발견한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만사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불가해요 그게 법공이에요 기독교에 있는 그게 불교식으로 말하는 법공 거기까지 알고 하나님의 신비 속에 살아갈 수 있으면 성령이 안 꺼지면서 그게 1급이라니까 일단은 더 높아요 하나님이 어떤 공식으로 우주를 경영하는지까지 알아내야 돼 사랑의 공식 알아내야 돼 여섯 가지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니 이런 것들을 이게 그게 정확한 공식이 있어요 그거까지 알아내야 돼 그러면 이제 영성계 1단이 1단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성령대로 참나대로 살다 보면 알게 돼요 어떨 때 자명하다고 하는지 어떨 때 찜찜하다고 하는지 어떤 상사를 모시고 여러분 한 10년 이상 지내면 알지 않을까요 이 양반 또 화내겠네 이거 다 보이겠죠 참나랑 한 10년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둔탱이라도 아 요거 하면 찜찜하겠네 참나 싫어할 것 같다 이거 참나 좋아할 것 같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참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겪어봐야 돼요 알아요 참나의 공식까지 참나랑 함께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죠 기도나 묵상 관상 선정 화두선 오만걸 연불선 다 해가지고 시행착오 끝에 그걸 알아내요 이렇게 참나랑 함께 지내는 법을 알아내요 마찬가지로 참나 속 읽어내는데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참나가 이걸 좋아하려니 해가지고 해봤다가 낭패보고 낭패보고 왜 잘못됐는지 양심 노트 쓰면서 계속 분석하시면 보여요 정확히 내 안에 참나가 원하는 양심은 딱 이 공식에 맞을 때 흡족하다고 한다 하는 걸 알아내셔야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미 6가지 기준을 제가 동서양 경전에서 뽑아내서 제시해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실험만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시려면 어려운데 상대성 이론을 딱 받아서 실험해보는 거는 더 쉬울 거 아닙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실험해보는 거 훨씬 쉬우신 거죠 동서양 모든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도덕의 6가지 원칙 양심의 6가지 원칙을 가지고 실험을 바로 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준 가지고 즉 생으로 실험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가지고 참나와 함께 계속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명짐짐의 신호들과 그 신호가 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든지 나는지 즉 신호에 충실했을 때와 신호를 거부했을 때 각각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계속 자기 삶에서 관찰하시다 보면 지혜가 익어서 나와요 이제 어떤 게 어떻게 살아야 오른지가 선명해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영성계에서 한 검은띠 됐다 이겁니다 일단은 검은띠 됐다 그 정도면 이제 우주 어디 갖다 놔도 이제 우주의 포편적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고시 합격하듯이 여러분 실정법을 알아서 고시 합격하듯이 양심법을 알았다라는 우주적인 합격증이 나와요 일단이면 그렇죠 일단 정도면 고시 합격한 거고 1급 정도는요 고시를 볼 수 있다 고시 볼 자격이 나와요 수학 능력처럼 시험 능력 뭐 인정 시험을 볼 수 있다 즉 정의 쌍수 정도가 돼야 연구할 수 있거든요 양심을 연구하기 충분한 자격이 됐다 하는 그게 1급 자격이고 일단 자격은 우주의 법을 알았다 다 알아냈다 이제 잘하느냐는 건 차치하고 일단 알아냈다 해서 일단 줍니다 거기서 이제 1단부터 9단 그거는 영성의 엄청난 또 레벨의 차가 있는 거는 얼마나 그걸 현실에서 자유자재로 응용해서 그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그거까지 다 이제 하면 한 또 9단 10단 나옵니다 동서양 종교를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린 거고 핵심은 신성 내 안에 있는 신성 과 접속해서 살아가기 내가 우주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원래 우주에 뭐라고 하냐면 요즘 좀 잘 안 쓰는 표현인데요 저희는 이게 익숙한데요 봉호 선생님한테 배울 때 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리를 주제자라고 주제자 경영하는 자라는 거죠 주인이면서 다스리는 자 주제자입니다 우주만유의 주인이면서 우주만유를 다스리는 자 주제자 그러면 제가 요즘 쓰는 표현으로는 황극이죠 황극 황극이 황극이 우주를 이미 경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경영을 하고 있어요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근데 깨닫는다는 건요 그 경영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을 이해하고요 맡길 수 있고 내 힘을 1급 정도면 맡길 수 있어요 1단 정도면 그 경영 노하우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어떤 식으로 경영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제 애고가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데 훨씬 능수능란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 안에는 이런 게 다 있어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고 내가 자꾸 경영을 해버리면요 이게 자꾸 이렇게 충돌이 나고 오류에 빠집니다 찜찜한 일이 자꾸 생겨요 내 뜻에 흡족했지 하나님 뜻에 흡족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찜찜하다는 결과가 나와요 나는 잘한 것 같아 이것조차도 또 내려놓고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또 돌아보면 보이죠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게 보이죠 선명히 보여요 내가 잘못했구나 오판했구나 나한테 되게 잘한 줄 알았는데 뭘 빠트렸구나 아시죠 대부분 대부분 알만한 것부터 상상도 못했을 것까지 다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종교에서 하느님 동학에서 하느님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정신의 핵을 하느님이라고 하고 하느님이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부르지만 우리 정신의 핵이에요 머리가 북극성이에요 온몸이 우주면요 팔다리가 이제 28수로 치면은 우리가 동양에서 하늘을 네 구역으로 크게 나누거든요 우리가 사지 있는 게 온 우주를 상징합니다 동서남부 팔다리 사지가 머리가 북극성 이 항문 쪽은 남극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북극성에 북극성이 상단전이면 그걸 지키는 일곱 북두칠성에 상응하는 게 얼굴에 있는 일곱 구멍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느님이 계시다고요 우주에 하느님이 계시는 것처럼 여기에 또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경영을 하고 계세요 이런 것도 이번에 스타워즈 보면서 제가 묘사 되게 잘했다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 지워볼까요 스타워즈에서 이번에 포스 찾는데 되게 많이 얘기를 다른 편에 비해 얘기하는데 여기 이거 그려볼까요 괴를 이게 후천 팔개가 이렇습니다 감 간 진 손 리 곤 태 건 신이란 게 뭘까요 이걸 다스리는 게 신이에요 경영하는 게 신이에요 주역에서 주역에서 팔개를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신은 만물에 묘하게 작용하는 것이 신이다 즉 이 팔개를 써서 만물을 만들어내는 게 신이에요 이 여덟 가지 우주의 근본 원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산을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물을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불을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바람을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벼락을 만들어내고요 이걸 가지고 땅을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연못이죠 못이나 바다를 만들어요 물 고인데 이건 흐르는 물이고요 고인물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늘을 만들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 가보면요 이게 결국 태극이거든요 이쪽이 양이고 이쪽이 응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차가움 뜨거움 만물의 약동 벼락이라는 게 만물의 약동입니다 연못이라는 건 만물의 결실을 상징해요 결실 가을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뜨겁고 차갑고 낮고 소멸시키고 이번엔 스타워즈 보시면 주인공이 이건 뭐 스포일러 아니겠죠 딱 포스 포스를 깨달으라고 스승이 제 다리가 앉혀놓고 딱 그 절벽에 바위에 앉아서 딱 명상을 하는데 뭐가 보이냐 하니까 그런 태어남 죽음 따뜻함 차가움 팔괴의 이런 개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설명이 참 기가 막히던 게 좋았던 게 의도했건 안했건 그 너머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밸런스 그럽니다 균형 균형이 있다 이 균형이 환극이에요 균형을 환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형 중형이라는 게 균형이거든요 균형 요즘 말로 하면 균형 중형이란 책이요 우주의 균형을 써 놓은 거예요 하느님은 우주를 균형에 맞게 잘 경영하고 계시다 인간이 못하고 있다 인간이 어떻게 우주적인 균형을 배워서 자기 삶에서 중심을 잡을 것인가 그게 주제입니다 즉 그게 신성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형에서 신은 하늘은 천지를 통해서 이미 우주를 정성껏 경영하고 계시다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인간 중에 누가 그 경영을 따라하느냐 성인들만이 따라한다 그 얘기가 중형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나 나오면 말 같죠 그 균형대로 살아가는 존재 군자 군자가 말을 하면 그게 법이 된다 예수님이 내가 기리오 진리다 하는 것처럼요 동양에서는 그게 결국 핵심이 예수님의 본질이 뭔가요 결국 결국 성령 성부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만 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만 했을 때 길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게요 똑같습니다 동양에서 우주의 균형을 잡아가는 신성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군자라고 했을 때 그 군자가 말을 하면 법이 되고 움직이면 그대로 그게 뒷사람들의 길이 된다고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격이 진리를 따라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격을 통해 진리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그대로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작품이죠 여러분 인생이 그대로 진리의 구현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이 신성을 따라줬을 때 희노애락 다 있어도 괜찮아요 그 희노애락은 양념일 뿐이에요 그 재료나 양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떤 진리를 드러내실지 그 진리를 보고 사람들은 감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인생이 작품이다 인생이 하나의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삶이 하나의 경전이다 그 삶 속에서요 이 누에지 신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경전 예수님의 삶에서 사랑이란 게 뭔지 선명히 드러났다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로고스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럼 작품이 인간이 우주에서 해야 될 일이요 이 추상적인 팔괴처럼 추상적인 원리예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몰입 그거 다 추상적입니다 그 원리가 현실에서 볼 땐, 현상계에서 볼 땐 그거를 현상계에서 보여줘야 돼요 사랑이란 게 이런 거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제일 귀한 거예요 성부가 제일 귀하죠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존재하지만 우리 또 현실에서 볼 때 어느 면에서 볼 때 성자가 또 제일 귀한 면이 뭐냐면요 말을 해주지 않으면 현상계에서 드러나질 않거든요 아무리 고귀한 게 있어도 형이상학의 세계에 형이하에서 성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왜 천지인 중에 사람이 제일 귀하다 동양에서 얘기하냐면요 인간만이 그걸 드러내냅니다 하늘에 있는 그 추상적인 정보를 땅의 세계에 드러내줄 수 있는 존재는요 사랑이에요 사람만이 땅이 못 드러내는 거 사랑, 정의, 예절, 지혜 더 고차원적인 로고스 땅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차갑고 따갑고 뜨겁고 살고 죽고 이런 건 다 보여줘요 더 깊은 사랑이 있죠 그거는 인간만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천지보다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은 정보는 갖고 있지만 못 보여주죠 땅은 제한된 것밖에 못 보여주죠 그럼 사람이 고차원적인 로고스를 캐서 땅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엮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신이에요 현상계 안에 들어와 있는 신이 돼요 인간이 그래서 엄청난 존재입니다 이걸 알고 살면 엄청난 건데 모르고 살면 먹고 자고 싸다 먹고 자고 싸다 어느 날 먹다 죽든 자다 죽든 싸다 죽든 죽겠죠 멈추면 죽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이 신성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은 살아가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체험의 영역이지 체험과 이해 그냥 알면 돼요 아 다르네 내가 참나를 체험했더니 성령을 만났더니 성령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은 애고의 그건 취미고 하나님의 경영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건 애고의 경영이었고 하나님 경영법을 봤더니 내가 경영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 믿음이 대부분요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라고 교회에 가면 맡기라고 왜 네가 하려고 하냐고 맡기라고 그러면서 겁나 비례댑니다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전혀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사례예요 이제 뭔 얘기예요 그거는요 지가 이제 노력도 안 하고 아예 맡기겠다는 거예요 욕심은 내가 내고 아버지가 이루어 줘라 아주 그 불효자의 전형이죠 차라리 지가 하면 그래도 효자예요 부모한테 말이라도 안 하면 효자예요 자 오히려 불효자가 된다고요 아버지한테 다 맡기라고 왜 내가 고생했을까 하고 갑자기 무슨 소원을 이렇게 적어서 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죠 진짜 맡긴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자명하게 전혀 다른 얘기들이 지금 같은 얘기처럼 돌아가니까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 안에서 양심으로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자명하다고 신호를 보내면 하란 얘기예요 찜찜하다고 신호를 보내면요 다시 고려해보란 얘기예요 이것만 따라가시면 이게 음과 양이에요 음과 양이 모여서 팔개가 되죠 팔개 다 모르셔도 돼요 내 안에서 자명찜찜의 신호만 읽어내시면 그게 음과 양이에요 자명찜찜 자명 자명이 더 많으면 해보고 찜찜이 더 많으면 멈추고 자명하긴 한데 찜찜이 있으면 해보면서 그 찜찜함을 계속 수정해 가야 되고 찜찜함이 너무 크면 또 멈춰서 다시 또 내 쪽으로 충전하고 다시 전후 좌우를 돌아본 뒤에 또 걷고 이게 팔개예요 팔개대로 살아간다는 게 음과 양이에요 영과 일로 우주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명과 찜찜의 두 신호를 계속 읽어낼 수 있는 사람 매 순간 그걸 기호로 표시하면 무한한 일과 영의 조합이 나오겠죠 그거를 주역 점을 쳐가지고 한다는 것도 오히려 이거는 사실은 형이 하학적이에요 점을 쳐서 하겠다는 발상 자체 매 순간 내 안에서 하느님이 바로 지적해 올 때 그대로 바로 바로 감흥하는 게 진짜 주역입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주역 강의 할 때 숱하게 했는데 요즘 잘 안 했는데요 주역 잘한다 양심분석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주역 잘한다 그러면 이제 점치고 괴뽑고 뭐 결국 뭘 따집니까? 돈은 될까요? 안 될까요? 성공할까요? 말까요? 비트코인 오를까요? 내릴까요? 주식이 오를까요? 이거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형의상학입니까? 형의하학이지 진짜 형의상학은 신의 뜻을 읽어내는 목표 자체가 형의상학적이어야 돼요 신의 뜻을 왜 읽으셨어요? 신의 뜻대로 살려고요 그게 진짜 주역 공부하는 이제 군자의 모습입니다 주역을 군자가 공부하면 그렇게 공부해요 소인이 공부하면은 호리피의 관점에서 공부해요 뭐가 이득이 될라나 하고 보고 군자가 공부하면 어떤 게 우주의 뜻에 맞는 걸까 하고 공부합니다 전혀 관점이 달라요 지금 내가 나가는 게 하느님의 뜻에 맞을까? 물러나는 게 맞을까? 해서 주역을 보시면 그건 군자의 주역이고요 소인의 주역은 나가는 게 이득일까? 물러나는 게 이득일까? 어떤 게 더 이득일까를 따지면 마음이 이미 소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주가 굴러갈 때 그렇게 밖에 안 굴러갑니다 내가 마음 하나 먹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의 우주가 어떻게 굴러갈지가 정해져요 군자의 마음을 내야 돼요 그래서 주역에는, 주역 전풀에는 계속 그게 있어요 소인은 흉하고 군자라면 뭐 다르다 하는 게 내용이 나요 즉, 그 상황에 같은 젊개 상황이 있더라도 어느 개가 지배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양심 51% 쓰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난다는 게 써 있어요 내 욕심 51%면 어떤 결론이 날 거다 그것까지 섬세하게 읽어내는데 주역 가지고 읽어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주역 원리를 쭉 보신 다음에 양심 가지고 연구하셔야 그 순간순간 자명찜찜이 나와요 그게 점치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 안에서 오는 양심의 신호를 뭘 읽는 사람들이 괴로 그려놓고 점을 쳐서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점쳐서 아시나요?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 안에서 신호를 이미 다 받아요 근데 사람이 우리가 완전하진 않잖아요 공부 중에 있고 그래도 궁금한 건 주역 좀 쳐보셔도 저는 그거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에 최선을 다한 뒤에 하나님 좀 더 정보 주실 거 없나요? 해서 주역 좀 쳐보는 거는 마음이 공명정대하면 옳아요 원래 주역은 그러라고 나온 거예요 군자들이 자기 역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하느님한테 좀 더 물어보려고 나온 학문인데 지금은 그냥 그게 홀이 피해 전본다 하는 관점에서 그냥 나한테 유리한 거를 찾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양심 노출 잘 쓰시는 분이 주역의 달인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지금 어떤 극각한 상황이 바로 펼쳐져요 물러날래 말래 그럼 그 한쪽에 앉아서 이거 치고 있을 거예요 한쪽은 바로 알아요 자명, 잣찜, 찜찜 바로 압니다 찜찜 우주에서 괴가 바로 온다고요 그냥 움직여요 이분이 고수지 거기 구석에 앉아서 괴 뽑고 그것도 주역 뒤져보고 경문 찾아서 풀이 해보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역 강의 때 제가 주역 강의 하면서 그 안에서 주역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 다 해드렸어요 이번에 아필 스타우즈 보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린 겁니다 그게 우주를 경영하는 신이라는 존재예요 신은 만물에 묘하게 작용하는 자다 이게 주역의 결론입니다 주역에서 신이란 묘 만물이자 신은 만물에 묘하게 작용하는 자다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도 묘하게 작용하고 계시는 게 신은 잣찜, 잣찜 하면서 여러분 영혼을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애고는 문제가요 만물은 다 신의 뜻대로 움직여지는데 애고는 애고 꼼수대로 굴러갑니다 자꾸 틀어요 애고가 틀고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틀고 책임져요 그런데 신한테 경영을 맡긴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맡기면 맡길수록 고수가 돼요 영성의 레벨이란 건요 신한테 얼마나 맡길 수 있느냐예요 신의 경영을 얼마나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 실력이에요 애고에 아까 1급 제대로 이해는 못해요 그런데 신한테 운전대를 맡길 수 있는 실력이에요 이해는 잘 못해요 왜 저렇게 운전하시는지 그런데 1단 정도 되면 눈치가 와요 아 일정한 패턴이 보여요 신이 우주를 운행할 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 6가지 공식대로 한다는 걸 알아요 거기까지 하면 1단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하지는 못해요 운전을 그런데 나중에 한 7단이 되잖아요 그럼 신처럼 운전합니다 양심 51피로 이하로 안 내려오게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7단 이후는 더 노련해져 가죠 이게 있겠죠 우주에 이런 경영 능력이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들은 7단 이상의 그걸 운전 실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예전부터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즉 어떤 거냐 내 안에 하나님 있고 하나님 안에 나 있다 이 말은 1단도 1급도 할 수 있어요 나 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된다 신이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대로 다 한다 내가 길이오 진리다 이 얘기는요 내가 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다는 자부심입니다 내가 길이오 진리다는 건요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왜 죄를 짓지 않으니까 이 정도 운전한다는 거기 때문에 최소 7단 이상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종합했을 때 여러분도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처럼 할 수 있다 다 온전해져라 그랬다고요 온전해지라는 게 7단 이상 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건 이제 어려운 얘기고요 일단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양심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경지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에 양심의 불을 이해해야 하는 경지로 갑시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가 더 성화돼 갑시다 다 하는 거 제 이 얘기가요 저거는 예수님을 막 따라가자고 하네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믿고 이해하는 힘이 커져야 되고 그 다음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점점 영혼이 성숙해져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고요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써 있어요 다른 데서 거기서 얘기할 때는 또 잘 들으시다가 남이 얘기하면 막 화내세요 예수님처럼 됩시다 어디가미 예수님하고 겸상을 하려고 하는 당신도 신이에요 공부를 안해서 그렇지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도 공부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안해서 이렇다 고 아시겠어요 안하는 데는 장사 없다 공부 안하는 데는 장사 없다 그런데 하면 한다는 게 뭐냐 내가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느님하고 같이 함께 이 삶을 경영하는 데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묘하죠 묘한 세계입니다 이 인류 중에 이 맛을 아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시지 않으면 인류는 짐승과 깨어난 사람들 그 사이에서 계속 살아가야 돼요 짐승 갔다가 조금 낳았다가 다시 짐승 갔다가 가끔 양심의 소리 들었다가 되게 기특한데 돌아서면 또 짐승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한쪽으로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한쪽으로는 어려운 사람 등 쳐먹고 그래요 삶이 이렇구나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구나 근데 그분 관점에서는 헤어나올 수 없죠 하느님한테 맡기면 헤어나올 길을 보여줘요 빠져나올 길 그걸 안 맡기고 우리가 답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는 얘기죠 지금 대한민국 답이 없다 뭐 헬이다 뭐라고 하셔도 돼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답은 있거든요 그건 인간의 소리죠 우리가 경영해 보니 우리가 운전해 보니 답이 없다는 얘기지 하느님한테 맡겨본 뒤에 지금 포기 선언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맡겨보셔야 돼요 맡겨보신 뒤에 얘기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포기 선언은 양심이 무조건 답입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무조건 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면 망해가던 나라 망해가던 회사 다 살아날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타이밍을 놓치면요 빨리 하나님한테 맡기셔야 돼요 타이밍을 놓치면요 살릴 수는 없고요 양심적으로 망할 순 있어요 양심적으로 죽고 양심적으로 망하고 너무 늦으면요 그 전에 그렇게 인과가 짜지기 전에 양심적으로 하느님한테 맡기면 또 활로가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맡겨야 됩니다 내면 각자 국민들이 내면에 있는 신성에 맡기고 양심의 소리대로 다시 삶을 다시 설계하고 다시 살아가야 돼요 과거의 습관이 몇 십년 쌓인 게 있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 이 순간 양심에 충실하려고 노력만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바뀌어요 그래야 망할 나라도 혹시 살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너무 늦었더라도 잘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젠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망하더라도 양심적으로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파산하시더라도 잘 파산해야지 다 사람도 남기고 다 해서 더 나은 성공을 기약할 수 있죠 망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망해버리면 못 일어나요 근데 그게 뭐냐 결국은 망할 때도 우리가 양심 지키면서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망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죠 애초에 단정할 필요는 없죠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일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신 차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우리 삶도 다시 우리 영혼도 살려내고 이 나라도 한번 또 살려내보자 양심밖에 답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인간적 계산으로 그게 되겠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또 인간적 계산으로 꼼수로 자꾸 계산 때리시면 나오지 않는 맡겨보시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실 때 일단 뭐 일단 아니면 그러면 못 맡기나요 아니에요 1급 이전에 이미 다 맡겨요 우리가 몰라 하면 몰라 한 5분만큼 맡긴 거예요 하느님한테 벌써 내 영혼을 바꿔놔요 하느님이 5분간 못 나오고 계시면 기분 우울해졌던 게 풀어져 있고 다 바뀌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있고 원리는 잘 몰라도 더 나은 쪽으로 바뀐다는 건 아시잖아요 육바람일이 하나하나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도 뭔가 이미 이 얘기 들으셨으니까 육바람일이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이 학당 강의 듣고 학당에서 수련하셨다면 5분만 하셔도 이미 하느님과 만나서 같이 걸어요 일단 같이 걸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죠 좌절하실 것도 아니고 지뢰 겁먹으실 것도 아니고 일단 자꾸 만나세요 몰라를 통해서 자꾸 만나세요 만나다 보면 자꾸 수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시행착오를 통해 자꾸 더 나은 수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양심도 부분 부분 이제 보여요 어떻다 확실히 이건 아니구나 확실히 육바람일 어겼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계속 일상에서 만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적되다가 어느 날 큰 그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적되다가 어느 날 아 선명하게 알아죠 이게 실체입니다 모든 종교 철학의 핵심이에요 다들 뭐 알아내냐 육바람일 밖에 알아내지 않았어요 다른 거 알아내신 거 없어요 과학자들이랑 달라요 철학자들은 다 하나 알아내요 과학자들은 자기 분야마다 다 다른 걸 알아내겠지만 철학자들은 딱 하나 알아내요 육바람이 양심 그걸 가지고 진짜로 자기 문제를 다 풀어봐요 풀려요 그럴 때 이제 철학자가 풀만큼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맡기지 않고 어디서 그런 경험을 하실 거면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양심을 이해해요 양심의 모든 걸 맡겨본 경험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참나를 자꾸 만나시라 그러다 보면 양심까지 이해하게 된다 참나가 양심인데 먼저 참나라고 할게요 참나를 만나시다 보면 나중에 양심 육바람일까지 다 이해하시게 돼요 육바람일이 8개예요 음양오행이고 8개고 우주 굴리는 공식입니다 그 공식 그대로 살았을 때 육바람일이 충만해요 그러면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식 그대로 살았을 때 그 공식을 어느 부분 닮았을 때 이제 군잔이 더 낮은 단계의 보살인이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이제 범부 중생들의 노력이죠 그러다 보면 보살이 되고 그러다 나아가서 이제 어느 날 성인의 경지에 불보살의 부처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 저는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 전 지구가 이걸 노력해야 돼 지금 다른 거는요 중한 게 없어요 실제로 먹고 살만한 거 하는 거 거기도 다 공들이고 해야 되지만요 그렇게 무섭게 달리다가 이제 자기 영혼을 읽어놓은 게 없으면요 뭐 사고 세계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이번 생에 그러려고 오셨는지 좀 더 영적 결실을 맺으려고 오셨는지 우주 경영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깨달으실 날이 온다고요 후회하실 날이 오고 그러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단순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산다는 소리 들으려면 양심 알아야 되고요 그냥 살았다 생존했다 이 얘기만 하시려면 우리가 약육강식으로 홀이 피해로 사셔도 되지만 잘 살았다는 나름 결론은 없고 싶으시다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아야 돼요 방법이 있다 우리 영혼 안에 우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꼭 연구하셔서 좋은 답 얻기를 바랍니다 몰라 괜찮아 잘 하시고 몰라 잘 하시고 무지 무역입니다 제가 몰라 괜찮아 라고 하는 거는 무지 모르겠다 무역 괜찮아 불교에서 최고의 삼매가 삼삼매라는 게 있어요 그냥 공에 들어가라 참나루 들어가라 그런데 이거를 같은 걸 또 쪼개서 설명해줘요 무상 삼매에 들어가라 다른 말로 이거를 또 바꿔서 무상 삼매에 들어가라 이 공을 또 다른 식으로 뭐라 하냐면 무원 삼매에 들어가라 이게 똑같은 겁니다 상이 없는 삼매 원하는 게 없는 삼매 그게 공한 삼매죠 근데 쪼개서 삼삼매라 그래요 결국 저게 뭡니까 공 그냥 참나고요 무상은요 몰라죠 무원은요 괜찮아요 바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무지무역이에요 무지무역 몰라 괜찮아 하면 여러분은 그냥 공이신 거예요 모르고 괜찮은데 뭐가 더 있어요 참나밖에 없습니다 네 늘 하나님하고 만나는 법이에요 저게 불교에서도 똑같고 노자도 무지무역하라 라고 했고요 몰라 괜찮아 그냥 요즘 말로 몰라 괜찮아 제가 하는 거죠 모든 선법은 다 결국 몰라 괜찮습니다 내려놓고 분별 안 하면 그냥 그 자리인 거예요 거기 이제 구체적 방편은 다양할 수 있지만 제가 몰라 괜찮아 라고 할 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더 결핏감 없는 상태 분별 없는 상태 바라는 거 없는 상태에 들어가시면 그 자리가 참나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성령 만나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죠 이 상태니까 이 상태니까 분별 안 하고 하느님하고 하나로 있으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하는 거죠 결핏감이 없으니까 기쁘고 그 상태가 감사하고 그 상태가 무지의 상태니까 그 상태가 그대로 기도고 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도바울도 그 다음에 결국은 선악을 잘 분별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양심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하셔 내가 해보니 이렇더라 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교회가 많으면요 지금 어 우리나라에 진정한 성도 사도들이 넘쳤어야 돼요 길에 가면 그냥 의인들 생명책에 생명책에 이름 새겨졌다는 그런 성령이 꺼지지 않는 존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넘쳐야 돼요 헬 소리를 들을 게 아니고 천국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교회에서 뭐 하시는지 도대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결과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입증이 돼야 돼요 이 땅의 의인들이 넘쳐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 뜻대로 황금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야 돼요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서 교회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꾸 노래 틀어놓고 찬양하고 아무리 뭘 한들 그건 그냥 본인의 만족밖에 안 됩니다 진짜 성령은요 성령의 힘을 여러분 무시하시는 거예요 진짜 성령은 여러분한테도 평안을 주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거룩하게 바꿔놔 가지고 주변 사람까지 양심이 뭔지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그래야 천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천국은요 여러분 영혼 안에 그 성령이 심어지면요 성령 자체가 천국이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제대로 심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영혼 육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고 여러분이 사는 세계까지 다 바꾸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게 천국의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 하다 하는 거예요 천국이 정말 미미하지만 우리 영에 영이 보이지도 않지만 그 영에 성령이 딱 강림하면 각성되면 내 혼 육 다 바꿔놓고요 주변까지 다 바꿔놔요 하느님 나라가 지상에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거를요 실감나게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자기 삶에서 입증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전제들이 진짜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죠 뭐 자꾸 어디 오지 갈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천국을 만들면요 지구가 바뀌어요 뭐 오지 가서 하시는 분도 의미는 있겠지만 여기서 천국을 못 만들면요 어디 오지 간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뭐라는 걸 알고 오지를 가셔도 가셔야 거기서 또 천국이 만들어지죠 천국 만드는 노하우를요 교회에서 전수해서 그런 분들의 영광이 계속 복사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교회를 운영한다면 거의 무슨 천국 만드는 전문가 양성소를 저는 만들 거예요 다 그냥 여기 후광 하나씩 뜨게 해서 카톨릭에서 성자 붙으면 후광 그려줍니다 시성 받으면 우리나라에서도 꽤 되죠 시성 받으면 그분들은 그림 그릴 때 이거 그려드려야 돼요 좋죠 그럼 제가 볼 땐 그 레벨이 어느 정도냐 1급 정도예요 카톨릭에서 성자 그런 1급 정도입니다 아까 사도바울이 말한 그 정도예요 성령 안 꺼지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선악을 분별해가는 잘 알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분별해가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존재 그 정도면 1급 보살이에요 보살 놓치면 1주 보살 1급 보살 정교 불문하고 여러분 진짜로 성령 안에서 하시게 되면요 정교가 안 보여요 거죽이 안 보이고 성만 보여요 여러분 종합격투기 이정격투기 하죠 뭐 이렇게 문 파 안 보여요 그래서 너 어디까지 하는데 그 실력만 보이지 제가 딱 그래요 저는 이정격투기 전문가죠 정교계 그래서 딱 보면 어우 타격기만 배워온 사람들 누우면 끝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다 그라운딩이 약하네 뭐가 약하네 이쪽이 약하면 또 복싱을 배우라고 해야 되고 저희가 그래요 오면 견성이 약하네 양심이 약하네 호흡이 약하네 제가 다 해드리잖아요 그쵸 통합 통합해서 저희가 지도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독교 하나만 알고 오신 분이 여기서 뭐라고 하면 저희가 답답하죠 이제 이종격투기 여러분 보시다가 당랑권이 최고다 막 이렇게 우기시면 좀 답답하지 않나요 자기 고급한 적이 고집하시면 안 되는데 저러면 링에서 오래 못 버티실 텐데 이거 다 알잖아요 저희한테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종교 하나만 가지고 와서 불교만이 답 아닌가요 이러면 이분 힘드실 텐데 링에서 오래 소림사막 승려 있습니다 금강불교라고 때리라고 맞고 그대로 그냥 유튜브에 그분 KO 장면만 뭐하는 유튜브도 있어요 금강불교 그분은 그분으로 그런 분야로 유행 유행을 한번 일으켜보려고 하신 건지 좀 내상하시겠던데요 계속 맞고 다운 당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되잖아요 종교계도 똑같습니다 이런 거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교회에도 맨 모이면 기독교만이 진리라 얘기하려고 하고요 절에는 맨 불교만이 진리다 그러고 원불교 저도 원불교 강의하지만 원불교 또 틀어놓으면요 요즘 저 TV에 나오는 거 아시죠 원흥봉성에 나오는데 다른 분 또 하시는 걸 딱 들으면요 또 원불교 최고단 얘기 하시려고 해서 이야기를 다 그쪽으로 몰고 가세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답답해요 지금 시대처럼 안 되는데 링에서 오래 못 버티는데 상대방 것도 알아야 되고 자유자재로 우리 신성이 우주를 경영하는데 얼마나 창조적이고 자유자재일까요 그거 못 따라가요 그럼 인간적 계산으로요 나는 기독교니까 이렇게만 해야 돼 그럼 이미 땡이에요 글로 배운 그거는요 현장에서 안 먹힙니다 현장에서는요 성령의 뜻을 시시각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경전을 가지고 나간다 그럼 2000년 전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를 상황에 나올 말을 지금 내 삶에 적용한다 얼마나 위험천만입니까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여도요 아무리 성공자의 경영 노하우도요 지금 벌써 이미 시장 상황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걸 외워서 적용해 스티브 잡스가 이럴 땐 이러라고 했다 될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똑같습니다 경전도 상황도 모르고 그런데 이 성령 안에 살면요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 하셨는지 다 알 수 있어요 현장에 안 가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뜻을 저렇게 표현하셨을 때는 어떤 상황이셨겠다까지 다 읽어져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적용할 때 자유자재로 적용 이 정도 안 되시면 실전에서 못 뜁니다 실전 사도의 길 실전보살의 길 실전 군자의 길 거기 택도 없습니다 그거 가면 그냥 작살나요 장난이 아니에요 선악을 자유자재로 판단한다는 게 아니면 선악 판단까지는 아직 못 가시더라도 시시각각 참나한테 묻고 결정할 수만 있어도요 깨어서만 살아가실 수 있어도 엄청난 실력이에요 그런 거 안 돼요 웬만큼 닦아서는요 절에서는 깨어 있어요 스님들이 세상 내려오면 깨져버려요 바로 다시 절에 가 계시는 거예요 나가면 깨지니까 그 상황이 싫으신 거예요 실제로 왜 안 나올까요 그렇게 확찰력을 얻으셨던 분들이 왜 세상에 안 나오실까요 나오면 깨져요 자기가 싫어요 그렇게 영성이 떨어지는 게 세상이 탁하다 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탁한 중에 계속 깨어있는 연습을 하셔야 그게 만행이 돼가지고 진짜 고수가 되는데 당장에 힘들다고 자꾸 피해 버리시면요 실력이 안 늘어서 안 돼요 끝없는 시행착오만이 고수로 만들어줍니다 계속 버티면서 깨어서 중심을 잡아가는 게 그래도 나중에 정말 경영의 고수가 되시는 게 이제 육바람을 공식으로 자유자재로 선악을 판단하시는 경지까지 가셔야 돼요 잘 되시라고 말씀 드리려다가 너무 멀리 가는데 아무튼 늘 깨어 계시면서 전후좌우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면요 중심을 늘 잡을 수 있습니다 자기 역량에 맞게 중심을 계속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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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